사랑하는 천일국 백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오늘 우리 전복공 재단에게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먼저 하늘부모님, 잔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또한 잔부모님을 대신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유경석 회장님 네 분을 오늘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전전공 잔부모님 뵙고 오시는 길입니다. 그 운세를 우리가 받는 의미에서 유경석 회장님 네 분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전복공 피스컵 한마음 제흥대회 참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하나 돼서 참 어머님 말씀에 총진권하라는 말씀을 진권할 수 있는 오늘 화학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아울러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라는 마음의 소리를 응답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면서 아무쪼록 기쁘고 행복한 시간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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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